진법 목소리가 들어있는데 뭘 통으로 넣겠다고요? 아, 뮤지앤유. 박삼수 기자야. 어떠냐, 새끼가 내 책상을 뒤졌어! 잠시 나가있어. 사무실 들어오지 말고 기자들 몰려올 테니까. 이렇게 가는 거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? 넌 좋은 기자 되라. 기레기는 이제 떠난다. 기분에 나하고 일 하나 합시다. 기자님의 글발로 우리가 돈을 싹 끌어모은 거죠. 정의가 돈이 되는 세상을 보여줍시다.